색깔 나누기 놀이 끝! 먼저 우리 빨강팀이 완성한 그림을 볼까요? 팜팜이 볼 땐 멋지게 완성이 됐어요 우리 조혜가 다행히 참 잘했는데 어떤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동차 옆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앞면이 됐어요 아 그래요? 조혜 왜 앞면이 되어버렸나요? 어 파란색 팀이랑 노란색 팀이랑 그리고 파란색 또 팀이랑 같이 공격을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팜팜이 볼 땐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 네! 우리 빨강팀 친구에게 박수! 아주 잘했어요 노란팀은 무슨 모양을 만든 거예요? 왕관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파란팀이 여기 파란색으로 막아놔서 못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민규는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파란팀 때문에 이상해져서 싫어요 싫어요 그래요 하지만 아주 멋진 그림이 된 것 같아요 팜팜이 볼 땐 역시 잘했어요 박수! 진짜 고문이에요 자 우리 파란팀! 아 우리 지원이와 소피입니다 무슨 그림을 만들려고 했나요? 우리 십자가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빨강팀이랑 노란팀이 방해해서 십자가를 뭐 만들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가요 우리 지원이요? 근데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어 빨강팀하고 노란팀이 정갈을 만들어주었어요 정갈이라? 그러면 어떤 게 정갈인지 우리 지원이가 앞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 이게 꼬리고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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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리고 그리고 이게 몸통이고 이게 눈 이야 다른 색깔팀이 공격을 해서 그림을 망친 게 아니라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됐어요 박수! 이야 잘했어요 이야 크기는 다르지만 빨강 노란 파란색이 어울려서 멋지게 나눠졌어요 우와 우리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지라고 뿌리고 풀리고 덮고 뭐든지 떼고 붙이고 그리고 만들고 마음대로 상창하고 그려보고 그려보고 하고 하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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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해보고 신나게 놀고 보고 보고 놀고 놀고 마음대로 고고 언제라도 놀러와 고고 공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괴고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안녕! 안녕, 아기 곰! 어디 가니? 친구랑 놀 거예요! 친구 누구? 안녕! 우리 뭐하고 놀까? 꽉꽉! 좋아! 가자, 가자, 놀이터! 꽉꽉꽉꽉꽉! 꽉꽉! 미끄럼틀 좋아! 나 먼저! 나 먼저! 꽉꽉꽉! 야호! 야호! 도도도! 꽉꽉꽉꽉! 유호! 야호! 도도도! 꽉꽉! 와우!